전기공부 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리 안녕하세요 친절한 가위선생 연고맨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제가 업무적으로 좀 바쁘고 여러가지 생각할 기회들이 많아가지고 좀 고민을 하느라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지속적으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와이 델타 등가변환 델타와이 등가변환 그리고 대칭엔상해로 이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암기예요 외웠으면 풀고 외우지 않았으면 못풀고 그냥 이해할 것도 필요 없어요 증명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자극적이고 야하게 이렇게 외워야지 머리에 기억이 많이 남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유튜브에서 더 이상 방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착하게 연상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와이 델타 등가변환인데 여기서는 특이한 게 다 옴이 같아요 옴이 같아요 옴이 같은 거는 와이 델타 등가변환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 안 쓰고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삼상회로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이 결선이라고 하는데 저는 연세대학교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거는 세모결선 원래는 델타결선인데 저는 세모 세울대학교라고 생각했어요 세울대학교로 연상했어요 연세대하고 세울대학교 어디가 더 좋아요 당연히 세울대학교죠 연세대보다 서울대가 3배 더 좋다 그렇게 암기하세요 3배 더 좋다 이게 다 같을 경우에는 3 곱하고 9 3 곱하고 9 3 곱하고 9 하면 돼요 그냥 연세대하고 세울대학교가 있는데 세울대학교가 3배 더 좋다 저항이 다 똑같다면은 3배만 곱하면 된다 다음 문제 여기서부터 문제죠 여기서부터 문제죠 여기서부터 잘 외워지지가 않는데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여기가 Y결선 여기가 세모결선 와세대학교라고 아세요? 일본의 명문 와세대학교가 있는데 엄마가 저희 어머니께서 캠퍼스를 딱 둘러보더니 맞은편에 있는 한 놈을 때렸어요 한 놈을 때렸는데 저 연고맨 아들은 둘둘이 뭉쳐와가지고 엄마와 저를 때릴까봐 두려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여기서 RA, RB, RC 이건 값이 다 주어져요 RA, IB, RC 이거 다 주어지는데 이거를 R1, R2, R3로 바꿀 거잖아요 R1을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R1 보면은 맞은편이 RC예요 R, C예요 Y결선에서 세모결선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건 와세대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와세대 그런 다음에 R1 맞은편에 있는 건 R, C 엄마는 분모 엄마는 맞은편에 있는 놈을 때렸어요 여기에 R이라고 하면 맞은편에 있는 놈을 때렸어요 맞은편에 있는 놈을 R, C 밑에 써주고 그러니까 아들은 걱정이 됐죠 몰려와서 때릴까봐 R, A, B, R, B, C, R, C, A 이렇게 몰려와서 때릴까봐 유치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R, A, B, R, B, C, R, C, A 둘 둘이 뭉쳐와서 때릴까봐 무서웠다 커플 세 마리가 몰려와서 때릴까봐 무서웠다 연고맨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본의 명문 와세대학교에 갔어요 제가 유학을 가려고 근데 엄마는 캠퍼스를 둘러보더니 꾀죄죄한 놈이 있으니까 엄마가 때렸어요 캠퍼스를 둘러보더니 그러니까 맞은편 한 놈을 때리니까 주위에 있던 커플 세 마리가 저희를 공격할까봐 연고맨은 두려워했다 분자 지금은 뭔지 모르겠지만 풀 때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세모 결선이 Y 결선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세와 세화여고 세화여고라고 서울에 있어요 명문 공부 잘하는 여고가 있는데 저는 그걸 연상을 했어요 세화여고에 가서 와이프가 될 사람을 미리 엄마가 점지를 했어요 엄마가 분모 엄마가 와이프가 될 사람 R1, R2, R3를 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두 분을 골랐어요 R1, R3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 세모에서 Y 결선으로 바꿀 건데 요거를 RA라고 해볼게요 RA 세화여고에 가서 엄마는 R1, R2, R3를 딱 세 명을 골랐어요 연고맨의 미래의 와이프를 그런 다음에 연고맨은 가만히 둘러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서 가까운 사람 R1, R3를 골랐다 RA하고 제일 가까운 건 R1, R3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 두 명을 골랐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넘어가요 문제로 다 풀어드릴 거니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여기 델타 결선이 있고 여기에 껴져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합칠 수가 없어요 바로바로 합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Y 결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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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 결선이 Y 결선으로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렬이잖아요 이것도 직렬 이것도 직렬 그러니까 더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폼이 있다면 무조건 Y 결선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Y 결선으로 바꾸는 법 어떻게 바꿨죠 아까 전에 연고맨이 했던 거 해보겠습니다 세모 결선이 세모 결선이 Y 결선으로 바뀌어야 되네 아 세화여고 서울에 있는 명문 세화여고 명문 세화여고에 가서 엄마는 세 명을 점지해 줬어요 세 명 세 명을 점지해 줬어요 그런 다음에 연고맨은 가까운 애 두 명을 골랐다고 했죠 가까운 사람을 와이프로 미래의 와이프 후보자로 두 명을 골랐어요 이건 어디일까요 이걸 R1 R2 엄마가 세 명을 골랐고 연고맨은 가까운 사람 두 명을 골랐어요 20 더하기 60 R3는 1 2 3 R3는 엄마가 다 골랐어요 세 명 세 명을 1 2 3를 골랐는데 가까운 사람 두 명을 연고맨이 골랐다 이렇게 하면은 4옴이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은 12옴 12옴 이 나옵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12옴이에요 12 12 4 그러면 이렇게 저항의 화살표가 위로 쫙 그어져 있는 것은 밑으로 그어져 있는 것도 간혹 있는데 위로 많이 그어졌습니다 이거를 가변 저항 가변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각 선류가 같게 하려면은 저항이 A B C 단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다 같아야 돼요 12 12 12가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가변 저항은 답이 뭐가 되면 좋을까요 8 8 더하기 4 는 10이니까 1번 끝 Y결선이 세모결선으로 됐네요 왓세대학교에 갔어요 엄마랑 연고맨이 유학을 가려고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이걸 먼저 그리고 갈까요 C를 구하고 있는데 엄마가 맞은편에 있는 애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연구매는 무서웠어요 커플 3명이 몰려와서 날 때릴까봐 커플 1 3 커플 3 2 2 1 커플 딱딱딱딱 돌아가면서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A를 구해볼까요 엄마가 맞은편에 있는 애를 때렸어요 그런 다음에 각각 곱하고 더해주면 된다 B를 구하면 엄마가 맞은편에 있는 애를 때렸어요 그만 때리시지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다 11 11 11 11 11이니까 답은 B는 11이니까 B는 11 C는 2분의 11 1번이네요 되셨죠 그리고 Z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의식적으로 합치려고 해야 돼요 합쳐야 돼요 합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델타결선 델타결선을 Y결선으로 바꿔줘야 돼요 바꿔 볼게요 R은 1옴 이렇게 1옴이고 Z를 바꾸려면은 델타에서 Y대가 됐네요 델타결선 Z는 6 플러스 J10인데 이게 허수인데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Y결선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Y결선으로 바꿔야 되면은 세울대학교는 Y결 연세대보다 3배 더 좋죠 그러니까 연세대로 가면은 3으로 나눠줘야 돼요 4J 2 플러스 J4 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쪽을 더하면은 3 플러스 J4가 되겠네요 여기도 2 플러스 J4고 2 플러스 J4고 1옴 더하고 1옴 더하니까 고치면은 3 플러스 J4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R하고 Z Z를 Y결선으로 바꾼 다음에 더해준 거예요 이렇게 합성하려면은 Y결선으로 바꿔서 더해줘야 되니까 3 플러스 J4 3 플러스 J4 3 플러스 J4 3 플러스 J4인데 이거를 다시 합성된 걸로 해가지고 델타 결선으로 바꿔줄 거예요 세모 결선으로 바꿔줄 거예요 왜? 우리는 상 전류를 구하고 싶은 거죠 상 전류 상 전류를 구하려면은 이게 만약에 이쪽에 임피던스 부하가 있다고 해 볼게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 여기서 200볼트의 상 전압을 안다고 했어요 200볼트의 상 전압을 안다 200볼트의 상 전압을 안다는 거는 여기 여기 200볼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기 200볼트 여기 여기 200볼트 그리고 여기 200볼트를 알고 여기에 저항을 안다 임피던스 임피던스지만 저항이라고 할게요 전압하고 저항 알면은 뭐 할 수 있죠? 전류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델타 결선으로 바꿔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전압 말고 우리가 델타 결선으로 합성한 저항을 알고 있으면은 전압, 저항 전류를 구할 수 있겠죠 상 전류니까 여기 여기 상 전류를 구하고 싶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3 플러스 제이사 3 플러스 제이사 이거를 또 바꿔주면은 연세대학교는 세울대학교가 되려면은 세 배 이상 노력해야 돼요 세 배가 더 들어가기 어렵고 세울대학교가 세 배가 더 좋아요 어우 자괴감에 빠지는데요? 그러면은 곱하기 3을 하면은 9 더하기 12J 9 더하기 12J 9 더하기 12J 이렇게 됩니다 9 더하기 12J 9 더하기 12J 이제 9 더하기 12J가 있는데 9 더하기 12J는 저항이라고 가정하면은 Z지만 저항이라고 가정하면은 우리가 전압을 200으로 알고 있으니까 V는 따라이 그래서 전류를 구하려면 R분의 V인데 V는 200 R은 9 플러스 12J 이렇게 계산기 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13.33이 나오네요 답은 3번 어우 설명이 좀 기네 좀 겪고 마이 3 2 3 4 4 5 3 4 3 4 5 안녕하십니까